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 또 한국무용이죠 오늘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서울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오셨네요 김명임 원장님 그 외에 홍치 부채주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별밤 만성 오 계단의 순야 내 발 영원으로 성설이 날이 오소 밀 만성 오 계단의 순야 성설이 날이 오소 성주야 성주로 골라 성주로 골라 성주 방향국이 태어났다 우리 둘이 되었네 낭낭장순이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성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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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놀라 봅시다 흔히 놀지 못하여 비대 성주는 화가 성주 석배 성주는 초반 성주 화가 공대 성주 초년 성주 이끈어낸 성주 서둘들 못하며 성주 받은 맘 성주 시끄러우시 부르구거 그르구라 이 하늘 여름 성설이 나이 오저라 아야지랑 그 수리랑 하나이자 났네 아지랑 그 나라이자 났네 보수야 악마야 이 보수사람아 땡사람은 주부를 왜 모르나 아니 아니랑 보수랑 아랍사람네 아니 아니랑 그 아랍사람네 아니 아니랑 그 아랍사람네 아니 아니랑 그 아랍사람네 만경상파의 눈두문elen 거기 잠깐 터줘보라 바로 노랄 아니 아니랑 그 아랍사람네 아리랑 이 나라기가 났네